오늘은 페르시아 전쟁,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고대 시대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맞붙었던 이 전쟁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혹은 300과 같은 영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들어봤을 텐데요. 그런데 이 전쟁이 구체적으로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에 관해서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전쟁이 정말 서양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온 것처럼 자유와 노예, 문명과 야만의 대결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페르시아 전쟁에 관해 살펴볼 때는 항상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료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사료는 헤로도토스가 남긴 기록입니다.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5세기 후반에 집필한 역사를 통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은 서양 최초의 역사서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고대 역사라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점은 헤로도토스 역시 본인이 전쟁에서 본 것을 직접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쓰기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전쟁이었고, 그는 그리스와 소아시아 그리고 이집트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며 사람들이 이야기한 바를 종합해서 전쟁에 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리스인의 입장에서 쓰여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 전쟁 발발 약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본토의 동쪽에 위치한 아나톨리아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아나톨리아에 위치했던 당시의 리디아는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약 560년부터 546년까지 통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크로이소스는 방대한 영토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크로이소스는 서부 해안에 있는 그리스인들의 정착지를 점령하는 데도 성공했고, 곧 이들에게 일종의 조공 혹은 세금을 납부하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영토의 서쪽을 안정화한 크로이소스는 곧 동쪽, 즉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지만 크게 패하고 권력을 상실했습니다. 크로이소스가 패배한 것은 이후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크로이소스가 패배하고 페르시아가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게 되면서 그리스인들과 직접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밀레투스와 같이 빠른 눈치로 재빠르게 페르시아의 편에 선 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아시아 그리스인 정착지들이 크로이소스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나섰기 때문에 이들은 곧 보다 가혹한 조건으로, 즉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내는 조건으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인 정착지들은 이제 보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에 위치하게 되면서 이전에 비해 정치적 위상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후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이 시기 어땠을까요?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두 도시국가는 페르시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도시국가들에 불과했습니다. 서양 민주주의의 발산지로 나중에 알려질 아테네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일명 참주들이 도시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시 스트라토스라는 참주는 비록 참주기는 했어도 권력을 비교적 잘 사용하여 아테네의 부흥을 이끌었지만 그의 아들 히피아스와 히파르쿠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후자는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 살인을 당했고 히피아스는 아테네의 귀족들이 스파르타 군대를 동원한 끝에 기원전 510년경 아테네에서 쫓겨났습니다. 아테네의 참주정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때 쫓겨난 히피아스가 동쪽으로 일종의 망명을 떠난 후 페르시아에 의탁하게 되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하는 데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귀족들의 요청을 받고 아테네 내부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 그리스 본토의 정세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히피아스가 쫓겨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요. 히피아스가 쫓겨나자 자연스럽게 누가 새로 아테네의 권력을 잡을지를 두고 갈등이 일어났고 이때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였던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인물은 권력을 잡기 위해 이전과는 다르게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권력을 나눴습니다. 즉 클레이스테네스는 경쟁자를 이기고 권력을 잡기 위해 이전까지는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일반 시민들을 자신의 편으로 동원했던 셈인데 그 결과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린 인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귀족죄가 약화되는 것을 전혀 반기지 않았던 스파르타는 아테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스파르타는 심지어 클레이스테네스의 경쟁자들의 요청을 받고 아테네에 직접 개입하기까지 했지만 이 개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잠시 아테네를 벗어나 도망갔지만 곧 돌아왔고 오히려 이전에 비해 더 많은 개혁을 약속하면서 일반인들의 더 확고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스파르타는 두 차례나 더 무력을 동원해 개입했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쫓아낸 히피아스를 자신들이 다시 복귀시키려고까지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편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거듭되는 개입을 막기 위해 기원전 507년에는 직접 페르시아로 가서 동맹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같은 편에 서서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이기 얼마 전까지도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맞서 페르시아와 손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은 이 전쟁이 이후 서구인들이 해석한 것처럼 단순한 자유와 노예의 싸움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자 페르시아의 소아시아 총독부가 위치한 사르데스에 도착한 아테네의 대표단은 원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스파르타에 맞서 페르시아와 동맹을 맺기 원했지만 페르시아는 당시까지만 해도 아테네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는 동맹이 아니라 아테네의 공식적인 복종을 원했고 아테네의 대표단은 이것에 동의하기까지 했는데 이 역시 이후의 페르시아 전쟁이 단순한 자유와 노예제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 본토의 상황이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을 때 이오니아 즉 아나톨리아 서부의 그리스인 정착지들도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99년 이오니아 반란이라 부르는 사건이 발발한 것인데요. 이 반란 역시 그리스인들끼리의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낙소스 섬에서 벌어진 정치적 갈등의 결과 일부 부여한 가문들이 쫓겨났고 이들은 밀레투스의 참주 아리스타고라스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낙소스 섬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엿본 아리스타고라스는 이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도 허락을 받고 페르시아 군성까지 빌려 섬을 군사적으로 포위했지만 약 4개월 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포위를 스스로 풀어야 했습니다. 군사적 실패를 맛본 아리스타고라스는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군사적인 지원을 받았던 페르시아로부터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권력이 흔들리게 된 그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대담한 선택을 합니다. 참주정을 철폐하고 일견 민주주의로 보이는 체제를 도입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페르시아에 맞서는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겉보기에 체제를 개혁하고 외부의 적을 상정함으로써 자신이 계속 권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처럼 이오니아 반란의 원인을 아리스타고라스 개인으로부터 설명하려고 하지만 현대의 많은 역사학자들은 더 이상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이오니아의 그리스인들이 안 그래도 군사적 실패 이후 권력이 약해진 아리스타고라스의 말만을 따라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페르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은 그러니까 친페르시아 진영에 속하는 이 지역 참주들에 대한 기존 그리스인들의 반감이 반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추정합니다. 게다가 이전에도 리디아로부터 지배를 받았지만 페르시아의 지배를 더 악화된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여지도 있었는데요. 이전에도 조공 혹은 세금을 바쳤지만 그 양이 더 많아졌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무엇보다도 페르시아의 여러 군사 원정을 위해 군대를 제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전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는 포기했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기원전 499년 아리스타고라스는 자신이 직접 그리스 본토로 가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외부의 갈등에 휘말릴 피로를 느끼지 못해 단박에 거절했고 아테네는 20척의 선박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반란은 총독부가 위치한 사르데스를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은 곧바로 실패하게 되는데요. 포위가 시작되고 얼마 후 페르시아 지원군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오니아인들이 달아나기 시작했고 아테네인들도 고향으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는 밀레투스로 군대를 파견했고 이때 역시 그리스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저항사는 쉽게 무너졌습니다. 일부 정착지들은 자신의 군대를 철수시켜버렸고 일부는 페르시아의 회유책에 넘어갔습니다. 헤로도수에 따르면 모든 도시들이 다른 도시들이 비겁하다고 서로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오니아 반란은 밀레투스가 파괴됨으로써 실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에게는 한 가지 과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오니아 반란에 참여했지만 자기가 보기에 아직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은 세력 즉 아테네를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되었듯이 아테네의 대표단은 이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것에 동의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는 페르시아가 보기에는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리우스의 옆에는 아테네에서 쫓겨난 히피아스가 있었고 그는 아테네 원정을 계속해서 부추겼습니다. 히피아스는 아테네로 돌아가 다시 권력을 잡고 싶었고 다리우스의 입장에서는 측근이 된 히피아스에게 아테네를 맡길 경우 자신의 지배력이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대제국 페르시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 전 영상에서 고대 그리스인의 이오니아 정착지들이 페르시아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사건에 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이오니아 반란 실패 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오니아 반란을 지원한 아테네를 반드시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테네가 단순히 이오니아의 그리스인들을 도와줬기 때문만이 아니라 반란 얼마 전 아테네의 대표단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것에 동의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테네가 이오니아 반란을 도운 것은 단순히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반역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의 시점으로 페르시아 전쟁을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전쟁을 그리스 문명과 페르시아 문명의 대충돌로 배웠고 이를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많은 경우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즉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전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아테네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오니아 반란이 실패하고 전운이 감돌고 있을 때 아테네에서는 프리니코스라는 비극 작가가 밀레투스의 함락이라는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실제 정치적 사건을 비극으로 만든 첫 사건으로 여겨지는데 이를 관람한 많은 아테네인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초연 이후 당국에 의해서 이 연극이 금지되었고 프리니코스는 벌금을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테네 내에서도 반페르시아 감정이 고향되고 전쟁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다를 이용한 한 차례의 공격이 폭풍으로 좌절된 이후 전쟁을 다시 준비한 다리우스 1세는 곧 그리스의 전 도시들의 사신을 보내 항복의 상징으로 흙과 물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이오니아 반란을 지원한 것은 아테네였고 스파르타와 같은 대부분의 나머지 도시들은 지원을 거부했었기 때문에 아테네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의 사신을 보낸 것이 다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역삭자들은 다리우스 1세가 이를 통해 그리스 내부의 분란을 야기하고 전쟁을 원하지 않는 다른 도시들로부터 아테네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했다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많은 도시들이 페르시아 요구대로 흙과 물을 바치기도 했으니 이를 보면 페르시아 전쟁 당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내부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약 2만 명으로 구성된 군대는 사모스 섬과 낙소스 섬을 거쳐 그리스 내륙인 에레트리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는 에레트리아에게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았고 결국 이 지역은 일주일 만에 페르시아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며칠 후 페르시아 군대는 마라톤으로 향해한 후 그곳에 상륙했습니다. 아테네의 지도자들은 페르시아의 군대에 맞서 어떻게 싸울지 한참 동안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마라톤 지역에서 결전을 벌이기로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490년 벌어진 이 전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헤로도토스 본인도 수십 년 후에 여러 증언과 다른 이들의 기억에 기반해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기록에 따르면 아테네는 스파르타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공격을 시작했는데 당시 스파르타는 보름달이 차기 전에 군대를 파병하면 불길하다는 이유로 도착이 늦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스파르타군은 전투가 시작되고 승패가 어느정도 결정되고 나서야 도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는 결과적으로 페르시아군을 육지에서 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약 200척으로 추정되는 페르시아 배의 중 단 7척만을 뺏어오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페르시아의 피해도 아주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다른 지역에 다시 상륙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는 페르시아가 애초 기대한 것과는 달리 그리스 다른 도시들의 호응이 없었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마라톤 전투 자체의 양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와 관련해서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스포츠로서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이른바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승전보를 전했다는 병사의 이야기가 허구라는 것입니다. 사실 근대 이후 마라톤 전투는 유럽인들 사이에서 야만의 페르시아로부터 그리스 문명을 지킨 결정적인 전투로 항상 꼽혀왔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르더만이 거의 유일한 예외였는데 그는 페르시아가 전투에서 승리했을지라도 그리스에서 오래 버디지 못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반해 해겔과 같은 대표적인 근대 철학자들은 교양과 정신의 힘을 구원하고 아시아적 원리의 힘을 무력화한 전투로써 마라톤 전투를 칭송했습니다. 한 전쟁사학자는 역사를 전투의 연속으로 파악한다면 마라톤 전투는 유럽의 첫 울음소리에 해당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스포츠의 일종으로써 마라톤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다시피 한 병사가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려 승전보를 전했다는 이야기는 허구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료를 제공하는 헤로도토스 본인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라톤의 병사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 후 2세기의 두 기록인데 이때는 이미 마라톤 전투가 벌어진 지 6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의 작가로 알려진 플루타코러스가 남긴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루키아노스라는 작가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서도 마라톤은 그의 중요한 저약인 영웅전에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참 어릴 때 쓴 달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글에서 언급됩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전투 후 아직 땀에 젖은 한 병사가 갑옷도 체에 갈아입지 않은 채 아테네까지 달려가 기뻐하라 우리 또한 기쁘다 라고 말하며 승리 소식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를 연구한 대표적인 문헌학자는 이 언급이 이루어진 글 전체를 문장에 취하고 강요된 적대감에 시시덕거리는 사이비 애국주의의 미성숙한 창조물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전해져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플라톤의 제자로 있었던 헤디클리데스 폰티쿠스라는 철학자가 이를 언급했다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이름 없이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플루타르코스가 말하는 두 가지 전승 그리고 루키아노스의 또 다른 기록 이 세 가지 버전에 등장하는 병사의 이름도 모두 다르고 이들이 아테네에서 구체적으로 승전 소식을 알리는 장소도 다릅니다. 기뻐하라 우리 또한 기쁘다. 우리가 승리한다와 같이 병사가 남긴 말 또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우리가 승리했다 기뻐하라는 우리가 승리한다의 현재형 시제의 불편함을 느낀 근대 이후의 한 교사가 수정하면서야 터지게 된 버전입니다. 한편 마라톤 전투가 벌어진 장소에서 아테네까지의 거리는 30킬로가 채 안됐습니다. 1896년 아테네에서 최초의 근대 올림픽이 열렸을 때 약 40킬로에 달하는 전령에 원래 코스가 발견되어 이를 따라 달리기가 이뤄졌습니다. 두번째와 세번째 마라톤에서는 40에서 43킬로 사이의 거리로 시합이 이뤄졌고 1908년 런던에서 열린 네번째 올림픽에 이르러서야 지금과 마찬가지로 42.19km 루트가 정해졌습니다. 42.19km라는 거리는 이후 1921년 세계 육상연맹에 의해서 마라톤 대회의 공식적인 거리로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마라톤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의 전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전투가 되었지만 정작 더 중요한 전투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의 전투들이야말로 고대 그리스의 운명을 결정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가 승리한 이후 아테네 내부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여론이 존재했습니다. 첫번째는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안도감에 기반한 것이었고 두번째는 페르시아가 머지않아 다시 침입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바탕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였기 때문에 아테네 내부에서는 서로 권력을 잡으려는 내부 세력 간의 갈등도 존재했습니다. 도편 추방제까지 통원된 여러 갈등 끝에 새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이후에 페르시아와의 해전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될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후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한 가지 정책을 관철시켰습니다. 이 정책은 기원전 483년 라오리온이라는 지역에서 큰 규모의 은광산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광산 덕분에 아테네 정부에는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때 아테네의 많은 이들은 이 은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를 바랬습니다. 당시 계산에 따르면 아테네 시민 한 명당 10드라크마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런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산에서 나눈 은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대신 이 돈을 군선을 건조하는 데 쓰자고 주장했고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이후에 아테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를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자 테미스토클레스의 이 결정은 엄청난 성견 지명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테미스토클레스가 기원전 483년 이 결정을 내렸을 때 그가 주로 염두에 둔 것은 페르시아와의 전투가 아니었고 그보다는 오히려 아테네가 당시 그리스 내부에 아이기나와 치르고 있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후 테미스토클레스의 전술적 능력과는 별개로 운 역시 역사의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친 셈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다리우스 1세가 사망하고 뒤이어 크세르크세스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즉위 후 이집트 지역에서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리스를 새로 공격하기 위해 4년간의 준비기간을 가졌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크세르크세스는 다리우스 1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즉흥적인 요소도 피하고 철저한 계획에 따른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전쟁 준비가 4년이나 걸린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를 공격하기 위해 진군하는 과정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것은 헬레스폰트 해업을 건너는 다리를 건설하는 행위였습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 다리는 이집트와 페르시아 지역의 기술자들을 대거 동원하고 300척이 넘는 배를 이어붙인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다리에는 이후 두 가지 의미가 부여되었는데 첫 번째는 크세르크세스가 아시아를 건너 유럽에 도달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해 크세르크세스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두 번째 측면을 강조하면서 페르시아의 패배를 종교적인 차원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본격적인 침략을 맞아 그리스의 모든 도시국가들은 한군데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때 현재 그리스 지역 뿐만 아니라 현재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의 그리스인 정착지들까지 모였다는 것은 당시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그리스, 즉 헬라스가 이 광범위한 지역을 모두 포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자리에 모인 도시국가들은 그동안 있었던 내부의 갈등을 모두 제쳐두고 하나로 단결해 페르시아와 항전할 것을 결의했고 이를 지키지 않는 도시국가들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맞붙은 첫 주요 전투는 우리에게 영화 300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테르모필레 전투였습니다.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 1세가 300명의 군대로 좁은 길을 지키다가 내부의 배신자가 크세르크세스에게 우회로를 알려 사흘만에 전사하면서 패배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스파르타인들의 명예, 충성, 의무에 대한 이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레오니다스가 어째서 인근의 다른 그리스 군대와 함께 철수하지 않고 자신의 300명과 죽을 때까지 버텼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이 영웅적인 행위였는지와는 별개로 철수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고대 사학자는 이 전투가 어쨌든 그리스 측에게 한 가지 이점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이점은 바로 그리스의 무능력한 지도자 중 한 명을 제거한 것이었다고 이를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전투 상황을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레오니다스의 정확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테르모필레에서 승리한 페르시아 군은 곧 아테네까지 신격했습니다. 이때 아테네인들은 도시를 비우고 살라미스에서의 회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헤로도토스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의 많은 역사학자들은 테르모필레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아테네인들이 도시를 소개하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즉 아테네인들은 테르모필레에서의 패배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미 비워진 아테네를 큰 어려움 없이 점령했습니다. 전투를 준비하고 있던 그리스 해군에게 이는 예정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군대 내에는 큰 동요가 일었다고 전해집니다. 몇몇 도시국가의 지도자들은 애초의 전략과는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철수하고자 할 정도였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살라미스를 일단 포기하고 후의를 도모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저지한 것이 바로 테미스토클레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일단 철수하게 되면 그리스 연합군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며 연합군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아테네인들이 자신들의 도시가 점령된 이상 전쟁을 지속할 의혹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반박하고 자신의 결정을 관철시킨 테미스토클레스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며 페르시아로부터 그리스를 지켜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쟁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을 남긴 헤로도토스 또한 자신이 서로 모순되는 너무나 많은 진술들을 들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심지어 이후의 기후 변화로 인해 당시의 해안선이 어땠는지에 관해서도 정확한 재현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전투의 처음이자 마지막 날 저녁에 페르시아 함선 대부분이 침몰하고 많은 페르시아 군이 익사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의 승리를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찬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의 승리를 넘어 전쟁 자체를 찬양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자식이 부모를 묻고 전쟁의 시대에는 부모가 자식을 묻는다 라는 그의 말은 슬프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르모필레와 살라미스 전투는 이후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 문화에서 대표적인 기억의 장소로 남아 유럽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의 경우 단순한 패배로 남을 수 있었던 전투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일명 시모니데스의 비석으로 알려진 비석 덕분이었습니다. 나그네요. 스파르타에 가거든 그곳 사람들에게 말해다오. 법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여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라는 말을 담은 이 비석은 헤르도소스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읽어보았고 이후 유럽사에서 지속적으로 의무 수행과 충성의 상징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이 문학적인 문구는 로마시대 때 키케로가 직접 라틴어로 번역했고 나중에는 독일의 작가 실러가 독일어로 번역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번역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의미 변화를 겪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 원본에는 나그네 대신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키케로가 나그네로 단어를 바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이라는 단어의 번역이었는데 애초에 그리스어에서는 말해진 것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키케로가 이것을 국가의 법으로 바꿔 그 의미를 자신의 의도에 맞게 보다 강조했습니다. 이 전투는 르네상스 이후 지속적으로 수많은 작가들의 작품 대상이 되었는데 자크 루이 다비드의 작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를 기억하는 데 있어 시모니데스의 비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투 이후 만들어진 비석이 다비드의 그림상에서는 시간 순서에 안 맞게 이미 표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레오니데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어느 때는 입헌 군주제의 상징으로 또 다른 때에는 공화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시민의 지도자로 남았습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레오니데스는 19세기에는 민주적 개혁의 상징으로 실러의 번역 이후에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는 애국정신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1943년 소련을 침략한 스탈링그라드의 독일군 내부에서 충성심을 강조하기 위해 레오니데스가 소환된 것은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또 다른 역기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나치의 권력장악 10주년을 맞아 괴링은 한 연설에서 독일에 오거든 법이 즉 우리 민족의 안보를 위한 법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스탈링그라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전해달라 라고 말하며 역사의 자의적 해석이 독자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쓰며 페르시아 전쟁에 관한 기록을 남긴 애초의 의도 즉 평화로운 시대에는 자식이 부모를 묻고 전쟁의 시대에는 부모가 자식을 묻는다 라는 교훈은 그 앞에서 무기력한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역사를 배우는 많은 사람들은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넬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면서 페르시아 전쟁이 일단락 난 것처럼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 속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해전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크세르크세스는 일단 철수하기는 하되 다음 전쟁을 다시 준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 측 역시 이를 막기 위해 골몰했기 때문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를 이끈 테미스토클레스는 해군을 이끌고 먼저 주요 퇴강로인 헬레스폰트로 가서 크세르크세스의 철군을 방해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다른 그리스 지도부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일단 철수하고 있는 크세르크세스를 더 궁지해 모일 경우 그리스 내에 고립된 그가 더 전력을 다해서 싸울 것이라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테미스토클레스의 애초 계획과는 달리 군대를 이끌고 전쟁 중 친페르샤적 입장을 취했던 그리스 내 다른 도시국가들로 달려가 보상을 요구하고 바로 그 돈으로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에우보이아와 파루스 같은 섬들은 실제로 이에 따라 많은 양의 돈을 내야 했습니다. 이때 일부 지도부는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재산을 늘렸는데 테미스토클레스 역시 나중에 이 돈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크세르크세스는 45일 동안 철군한 끝에 마침내 포스포러스에 도달했습니다. 헤로토토스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페르시아 군대는 식량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풀과 나뭇잎을 먹어야 할 정도로 고생했습니다. 동시에 페르시아의 지휘관 마르도니어스는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를 통해 아테네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은 그동안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한 잘못을 용서한다는 형식적인 말 다음에 아테네의 자치권을 인정할 것이라는 말과 더불어 아테네가 그리스 내에서 팽창하는 것을 묵인해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전쟁기가 또한 파괴된 신전을 복구하는 비용을 지원해줄 것 또한 약속했습니다. 아테네 입장에서 이는 내용만 보면 구미가 당길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공식적으로 페르시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따라서 협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또 한 차례 전쟁이 일어날 것이란 예감이 그리스 도지들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해군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음 전투는 육지에서 일어날 것이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결국 아테네가 페르시아에 의해 점령되고 파괴된 지 불과 10개월 후에 마르도니어스를 지휘관으로 한 페르시아 군대는 다시 한번 그리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기원전 579년 6월부터 아테네를 포함한 아티카 지역을 점령했고 아테네인들은 다시 한번 도시를 비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결정적인 전투를 피하면서 상대의 자멸을 기다렸습니다. 마르도니어스는 그리스에서 내분이 일어나기를 기다렸고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의 보급을 끊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을 끝낸 마지막 전투가 플라타이아이 전투였습니다. 양쪽 합쳐 10만 넘는 대군이 충돌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 전투는 페르시아 전쟁을 그리스의 승리로 끝낸 전투였지만 사실 이 전투에서도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완전하게 하나로 단결하지 못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및 기타 다른 도시국가들은 이미 전투 이전에 의전서열을 따지는 문제에서도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갈등은 그리스의 지휘관 파우사니아스가 물 보급 문제를 이유로 일단 전략적 철수를 명령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철구는 전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영화 300으로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 왕인 레오니다스가 철수하지 않고 전사하면서 스파르타 내부에서는 어떠한 철수도 비겁함의 상징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득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파우사니아스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몇 시간이나 노력했지만 스파르타인들은 끝내 말을 듣지 않았고 파우사니아스는 결국 스파르타인들을 내버려 두고 철수해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스파르타인들은 홀로 페르시아군을 마주보게 된 다음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뒤늦게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리스군의 내부니 그리스의 승리를 가져온 셈이 되었는데 이는 마르도니우스가 철수하는 그리스군을 보면서 급하게 공격을 시작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파르타군은 철수하는 와중에 공격을 당했지만 후방에서 군병의 공격을 잘 막아냈고 일단 백병전 단계가 시작되자 잘 훈련된 덕분에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선방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르도니우스가 작전 도중 사망하면서 전투는 종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우사니아스는 명확한 전략이 부재했음에도 그리스를 마지막으로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승리를 기념할 때 파우사니아스는 델피의 신전에 페르시아 군대를 전멸시킨 영웅으로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었습니다. 이후 스파르타인들이 이 문구를 삭제했다는 것은 그리스 내부에서도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에 심각한 차이가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 전투까지 승리하면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은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나중에 많은 유럽인들이 생각한 대로 단순히 전제적인 페르시아를 상대로 자유의 상징 그리스가 승리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리스의 더 큰 비극을 가져다 준 전쟁에 가까웠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이후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 즉 펠레포네소스 전쟁의 뿌리가 되었으며 이 전쟁에서 다른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페르시아와의 전쟁 때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와 억압을 받았다는 점은 역사의 기묘함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기원전 479년 플라타이아이 전투와 함께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대략 50년 동안 아테네는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아테네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공격을 막는다는 이유로 도시를 수비할 수 있는 성벽을 건설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군을 증강했습니다. 명분상으로 성벽 건설은 수비를 위한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그리스 도시국가들 특히 스파르타와 충돌이 일어나도 마찬가지로 수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테네 역시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스파르타 몰래 건설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스파르타 역시 이를 완전히 모를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너무나 큰 피로감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또 다른 갈등을 감수할 내부의 여력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통해 내륙에서의 안전을 확보한 아테네는 해군을 통해 공격적인 팽창을 이어나갔습니다. 에게해의 많은 섬들은 또 다른 페르시아의 공격을 걱정했기 때문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해군연합에 편입되었고 이는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굳건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동맹에 가입하는 도시국가들은 같은 적과 같은 친구를 공유하기로 맹세해야 했고 이렇게 한 번 동맹에 가입되면 이는 영구적으로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야 적의 페르시아만 속했지만 나중에는 잠재적으로 스파르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와 자신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해군연합에 포함된 다른 도시국가들도 자동으로 스파르타와 전쟁을 하게 되는 체제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아테네 중심의 해군연합은 그야말로 고대의 제국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키오스, 사모스, 레스포스와 같은 비교적 큰섬들은 원정시 아테네와 더불어 군선을 보냈고 이보다 작은 도시국가들은 모든 것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원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아테네 해군은 트라키아와 에게해에 있는 페르시아 거점지들을 파괴하고 크고 작은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리스를 다시 공격하겠다는 페르시아의 계획을 무의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 전쟁 후 에게해는 완전히 아테네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단 하나,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던 이집트까지 원정을 나간 것만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원정은 아테네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은 아테네가 이렇게 승리의 열매를 달콤하게 맛보고 있을 때 아테네만큼이나 승리에 공헌한 스파르타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테네가 성벽을 건설하면서 스파르타는 그리스 내에서의 레버리지를 오히려 상당 부분 상실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지 딱 20년 만인 기원전 459년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은 스파르타인들과 아테네인들이 인식한 전후의 질서가 서로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시 화해한 두 세력이 기원전 431년 마침내 고대 그리스 세계의 몰락을 가져올 펠레폰네소스 전쟁에 돌입한 것 그리고 이때 양세력이 페르시아 전쟁 당시 함께 페르시아를 비난한 명분 즉 상대가 자신의 자유를 강탈하려 한다는 명분으로 이번에는 서로를 공격했다는 것은 이 칼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줍니다. 결국 페르시아 전쟁은 위기가 기회로 그리고 기회가 또다시 새로운 위기로 작용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